자, 이번에 민철 기사님과 함께 두 번째로 만나볼 사연, 문자 사연으로 역시 만나볼게요. 끝번호 3998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합니다. 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부부인데요. 서울에 집을 사야 할까요? 그냥 경기도에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아무래도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결혼 후에 앞으로의 미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집니다. 자, 근데 내가 계속 서울에 집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나 지방에 있을 경우에 부동산 투자, 서울이 답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점검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서울에 집을 사도록 한번 투자를 도전해봐야 되는지, 경기도에 거주를 해야 되는지? 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문자를 보고 과연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문자만 봤을 때는 이분은 서울에 거주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서울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냥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그런 부부라고 여겨지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서울에는 기회가 있으실 때 좋은 곳이 있다면 살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판서를 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화면이고요. 서울은 사실 서울이라는 곳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가 서울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싸고 있는 곳이 경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분은 여기에서 여기로 이제 출퇴근을 하시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서 주택도 하나의 재화입니다. 하나의 물건이면 바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단순하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급과 수요. 그러면 서울에 집을 사야 되느냐. 과연 제가 요즘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 서울에 집을 사야 되느냐. 서울의 집값이 오르겠느냐. 떨어지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물론 100% 이게 서울의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전문가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그냥 단순하게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을 한번 보면 과연 어떨까라는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많으면 사는 사람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면 사는 사람이 일정하다고 전제하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의 개념인데 과연 그럼 서울은 공급이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면 되죠. 서울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수요는 서울에 지금 현재 거의 980만, 거의 천만 가까이가 살고 있고 경기도에 1,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사시는 1,200만 명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직장을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서울에 대해서 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서울에 살고 싶으신 분들의 수요층은 상당히 많은 전제를 할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요는 많다는 걸 전제하고 과연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면 되는데 서울에는 마곡을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은 택지를 개발하거나 대규모의 어떤 만세대, 2만세대, 거의 7만세대, 8만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택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크게는 두 가지죠. 하나는 기존에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과연 집을 팔 것이냐. 집을 그 사람들이 팔아줘야 공급이 늘어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수가 40만이고 40만의 임대사업자가 들어와 있는데 그 40만 중에 상당히 적은 수만 지금 판매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시중에 나올 수 있는 없고 그리고 아까 서울에 118만의 어떤 주택 임대 가능한 수가 있는데 40만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서울에 임대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떤 과태료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판매를 못한다고 보면 이거에 대한 공급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신규주택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신규주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신규주택 수도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 같은 그런 걸로 인해서 신규주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국 제외하고는 택지개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이 재건축이 제대로 될 것이냐, 많을 것이냐 또는 재개발로 인해서 공급이 많이 늘어날 것이냐면 간단하게 보면 되는데 사실 재건축은 지금 초과익 환수제도 그렇고 상당히 여러 가지 세금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공급이 상당히 원활하지 않고 있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 재개발 쪽에 요즘에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재개발 쪽에 가격이 많이 몰리고 관심이 많이 몰리면서 재개발의 가격이 많이 급등하게 된 상황이 벌어졌던 건데 사실 재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1000세대가 있던 것을 1500세대로 늘린다 해서 500세대가 늘어날 것 같은 착시적인 현상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재개발 안에 있는 것들은 재건축과 달라서 아파트 위지가 아니고 단독이나 다가구나 또 빌라들 위주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살아있는 조합원수나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적어서 일반 분양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곳에 사는 다른 세입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단체적으로 가구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더 적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많이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 재개발에 대해서도 다시금 이번에 오늘 신문이나 이런 걸 보니까 조금 더 정부가 제안을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나와 있는 것이라서 이것도 그럼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신규도 늘어날 공급이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있는 다주책자들이 물건을 많이 내놓을 수도 없다면 서울의 공급량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집값이 줄어들면 이곳에 올려 놓은 수요는 많은데 계속해서 집값이 공급이 줄어든다면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서울로 당장 들어오시는 것이 어렵다면 본인의 어떤 자금 스케줄이라든지 어떤 계획이나 그리고 위치 같은 거 직주 분접이 제일 중요하니까 직장과 관련된 위치 정도를 잘 고민을 하셔서 좋은 곳에 좋은 위치가 있다면 그곳에 가서 투자를 하시고 또는 갭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대출을 활용하셔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직장 가까이 사시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서울에 집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